나는 종국오빠 내가 약간 의심스러워 우리 내가? 나로? 나 아니면 얘? 둘 다! 꼴보기도 싫었고 꼴보기도 싫었고 꼴보기도 싫었고 지효 너도 부끄럽고 그런적 있었냐? 천 없어요 게스트와서 한 번 더 설레거나 이런적 없어 잘 보이고싶다 저 사람 괜찮다 한 번 놀래서 402대인데 자기 하세요 자기 하세요 야! 소민이하고 지효한테도 친절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와 잽도 안 돼 잽도 안 돼 우린 됐어! 우린 됐어! 오빠 잽도 안 돼 왜 소민이한테 말아버렸지 잽도 안 돼 오빠 알아요 우리도 구석구석해 지찍해 지찍해 지검이라고? 자 이제 말씀하셔야 돼요 자 정답은? 하나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해요 준비하시고 이번 카테고리는 예 직업입니다 직업 야 잠깐만요 아 직업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선생님 오케이 옆에 있는데 얘기하기가 어딨어 옆에 있는데 얘기하기가 어딨어 그냥도 못 듣는데로 이러면 어딨어 그냥도 듣기 힘든데 아니 물에 빠지는 거 괜찮아요? 김정구 물에 빠지면 되죠? 김정구 물 빠지기 싫다 나는 가야 되겠다 나는 김정구 같은 놈다 제가 선생님이면 숨이 턱턱 막힌다는데 조국이가 선생님이었으면 아마 학교를 못 갈 거예요 아마 학교를 못 갈 거예요 맞아요 무서워서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갑니다 못 가요 아 나는 좀 욱하는 성질 중이 지효한테 팔면 되겠다 아니야 나 괜찮아 오빠는 안 보는 게 화를 안 내는 거니까 오빠한테 이거 안 돼 팔아야 되겠다 오빠한테 이거 안 돼 팔아야 되겠다 아 눈을 가리겠다는 건구나 아 눈을 가리게? 보이지 않아야지 화를 안 내지 아하 여어 아하 여어 아이 정말 이런 게 된다는 거지 이거 약속하게 좀 하지마 이거 얼굴이 얌색이네 어 완전 양생이야 약속해 힘센 양생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그러니깐 아 왜 그래 오빠 아니 나 지금 돈 한 번 끓였는데 얼마냐고요 20만 원 아 팔아 오빠 이거 왜 못 끓였어 왜 파냐 이런 거야 아빠 팔아 아니면 이거 밥만 먹어 아니면 이거 밥만 먹어 근데 돈 줘 그러면 지가 돈도 안 줄 수 있는데 팔을 해 아 진짜 아 진짜 미리 얻을까요? 끓으면 물이 또 수리에 닿는데 저 국물에 이 아 지호 영화 들어가지? 아 지호 영화 아 드라마도 들어가? 영화랑 드라마 다 들어가? 야 두 개 다 들어가 동시에? 갑자기 일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대단하네 와 이제 지옥이 시작되겠다 지옥이 시작되겠다 야 영화랑 드라마를 같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나 참을 거야 나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어 어 어 어 어 자 거둘게요 지호야 여성가 맞아 여성 지호다 지호가 낫다 저희 그거 뽑는 거 아니에요? 찬스가? 찬스 석순오빠랑 저랑 두 중 한 명만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도 지호는 좀 줘야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너는 준다고 계속 옆에서 계속 먹고 있네 하하하하 그냥 먹을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번 먹을 수 있으면 그냥 가 이게 하하하하 아 왜 못 먹어 옆에서 하하하하 부수레기 먹는 거 부수레기 야 너 내 마누란 줄 알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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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빠 이걸 왜 안 팔고 왜 주는 거야 막 나한테 잔소리하면서 지가 계속 먹고 있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호가 늘려야다 앉는 거 지호가 늘려야다 앉는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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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지호가 늘려야다 앉는 거 옆에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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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케이 네가 늘려야다 앉는 거 하하하하 옆으로 가 하하하하 이걸로 눈을 썼어 나쁜 눈을 썼어 하하하하 구복탕 삼행시 하면 안 됩니까? 하하하하하하 어 좋아요 저기 돗자리 깔고자 노세형이 하하하하 저기 돗자리 깔고자 노세형이 하하하하 왜 이래 하하 왜 이래 왜 이래 어? 이거 봐! 정색 안 해 정색 안 해! 아주 오해하지 마요 저렇게 막 정색하는 스타일 아니라고 아 뭐야! 아 뭐야! 아 형 진짜야! 아 뭐야! 아 형 진짜야! 다리 길이가 이렇게 안 보여 누나가 누워졌는데 누나가 누워졌는데 지효야 조금 짧아 보이긴 하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효 할 수 있어 날씨 있어! 아 좀 관절을 빼야 되니까 이거 되려면 아 이거 과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봐도 저 그림이! 끝났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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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아 근데 야 내가 막 친다면 진짜 너네 한 거 놔줘 야 이거 나트륨 줄여야 돼 그냥 먹어 광주는 그냥 저만큼 주고 나는 뿌시댱이 먹는데 뭐라고 하고 너가 앉아서 먹는 게 저보다 더 많아 아니야! 야 이거 아까 먹은 거야 나 처음에 땐 나 앞에 먹은 거야 나 처음에 땐 나 앞에 먹은 거야 미쳐먹었어 뭐 저 가 이제 너 네 자리 가 나 처음에 땐 나 앞에 먹은 거야 나 처음에 땐 나 앞에 먹은 거야 오빠 종이! 또 나한테 팔아 그럼 오빠 안 줘 진짜 장사 캐릭터 진짜 어린 말이야 야 얘 진짜 장사 지효 누나가 진정했어 지효 누나가 옛날 은혜 보는 거 같았어 은혜 옛날 은혜 보는 거 같았어 은혜 이후에 진짜 장사 캐릭터 진짜 동생이었는데 요새 축하한다 힛 oh 나 진짜 맹세해 나 맹세해 나 형 성규 도저기지 나 맹세해 오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제발 좀 좀 어 빨간색! 어! 어! 아 정말... 어! 아 정말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들려? 정말? 운명이야 운명! 운명처럼 저렇게 이건 진짜 운명 완전 둘이 딱인데 그냥... 옷도 그냥 둘이 커플 모디지 둘이 지금 딱인데... 제가 자리 한 번만 바꿔만... 인위적이야 너무 불편한데? 인위적이야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건 진짜 꽂히기만 해 아니 꽂히기만 해 아니 꽂히기만 해 우와 잡아! 박았다! 우와! 박았다! 우와! 박았다! 아주 깊숙이! 할 수 없잖아 확인해주세요 진짜 신나셨어요 오빠 어땠어요? 대박이지? 하늘을 달았어! 이게 진짜 나는 거네 우와! 오빠 진짜 하늘에 나는 거네 오빠! 좋아? 좋지 써! 아 이거 이런 게 어딨어요? 이거 진철은 써? 아 이거 이런 게 어딨어요? 비밀투표야 비밀투표 아 이건 다 이렇게 비밀투표 비밀이 어딨어요? 아 이 사람은 비밀이 없습니다! 정말 이 남편은 비밀이 없는 남자예요 하여ières 찰칵 요거je 동시 뺄 치 제 평생 지 가 야 이게 뭐야! 야 이 바보들아! 홍진영 씨라고. 그리고 이 친한 셋 중에 한 명이 꺾었네. 아니야. 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에이 언니! 한나야! 언니 전 진짜 하늘을 맹세해요. 어? 진짜? 하늘을 맹세한다고? 그럼 얘다! 얘야! 언니! 니가 김종교 썼네? 저는... 한쪽만 가리고 있을까 멋있다? 한쪽만 가리고 있을까 멋있다? 나 지니스타일 좋아한다. 지니스타일 좋아해. 이거 어디가 바뀌었냐? 이거 어디가 바뀌었냐? 뭐가 바뀌는 거야? 날씨가 바뀌었어요? 자 너 너... 자 뭘 바뀌었는데? 진짜 몰라. 날씨가 바뀌다니! 날씨가 바뀌었냐? 30초 안에? 지금... 픽한 거예요 이게? 와 좋아! 픽했는데요? 픽했는데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얘가 지우하면 그냥 가야 돼. 아 진짜? 하하가... 근데... 연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리 칼라라도... 저 지우는데... 지금 강 배경이 너무 허해. 저거 포함 아니야 포함? 임진각 임진각? 조선시리 사진 아니에요? 조선시리 사진? 저거 약간 6.25 때 그때 사진 같은데? 80년대. 80년대. 어? 오빠 송범 하자.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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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원분들 안 계세요? 아 없다고요. 원래 이런 거 경호원분들 다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야. 밀착 취재. 이거 있잖아. 저희 쪽에 적어줄 거예요? 오케이. 40! 빠져야겠다 40만. 저거 40! 네 40. 자 투표 종료. 30초 장. 어 거짓말 왜 그랬지? 오! 오우! 재밌겠다. 소빈인이 왜 그래 왜 그래? 이쁘게 왜 그래. 이쁘게 왜 이렇게. 제가 이거 아 왜 이렇게 1 더하기 2 1은 3 허허흐허헉 3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그냥, 그냥 저쪽도 있네 귀여운 표정 마지막에 약간 귀여운 표정 물캉워 이걸로 하는데 이걸로 하는 거 귀여운 장아 이번에 오빠 입도 걸렸어 입도 걸렸어 어이구 에이 여러분들 또 하얀이랑 또 배가 안 돼 아 오케이 전반전 물총 싸움은 공원 곳곳에 숨겨진 미운 위생계 화이팅 화이팅 어 4명 됐다 4명 됐네 됐어 야 석진이 형 걸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지효야 석진이 형 걸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니가 찬스권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안 돼 안 돼 지효야 그걸로 가야 돼 석진이 형 걸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석진이 형 걸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어 두부 두부다 야 두부 나쁘지 않다 야 두부 나쁘지 않아 내꺼만 치지마 동국이 형 이런 거 약하더라구 안 돼 안 돼 오케이 안 돼 안 돼 오케이 아니 뭐 1등 욕심 없으면 1등 욕심 없으면 챗토 아니에요 챗토 아니에요 챗토 아니에요 챗토 아니에요 챗토 아니에요 제가 미리 얘기하자면 소민이 지금 위기예요 제가 1번 타자였어요 네 네 오빠 신발 위에다 둘게요 그래 고맙다 지우 아까 신발 올린다고 그러잖아. 아니 내꺼? 오빠 신발 어디였어요? 없냐? 뭐야 미션이야? 지우가 올렸는데? 줘 줘. 아니 종국 오빠 신발 빨리 줘. 올려 올려 상관없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올라올 올라올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왜 서로 된다고 하냐?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얼추 추려졌잖아. 누군데? 그리고 아니 그리고 너무 화를 내셔서 못하겠어요. 누구로 추려졌어요? 소민이 석진이. 아니 누구로 추려졌는데? 소민이. 석진이 뭐냐? 나는 석진 오빠는 아니 근데 오빠 발사진 때문에 그러는걸로 모르겠다. 나 들어갔어야겠다. 모르겠다. 나 들어갔어야겠다. 너 왜 이렇게 말해줘? 왜 그래? 아니 오빠가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이렇게 되네. 왜 말 안해? 왜 추리 안해? 아니 얼추 추려 전소민으로. 나 나왔잖아요. 야! 셋이 한 번 할 수 있어. 그렇지. 셋이 한 번 할 수 있어. 손 잡았어. 손 잡았어. 손 잡았어. 어 떨어졌어. 지효야! 지효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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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구! 김정구! 네! 네! 나왔어. 무조건 전소민 팀이구나 일단은. 포? 뺏어올 순 없나요? 뺏어올 순 없습니다. 뺏어올 수 있으면 영원히 가백원 해야돼. 영원히 가백원 해야돼. 오늘 타면 못 만나. 에이! 시작! 1초 세 글자 시작! 지효가. 어저께. 여구. 종국 오빠랑. 어? 야! 아 그래 그래 그래. 네 올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오케이. 믿어주세요 진짜야. 예? 야 세찬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도저기야. 아니야. 이게 도저기야. 진짜. 아니야. 아니 근데. 도저기야니까. 와 이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일단 이렇게 섰어. 아 아닌 걸까. 아 나 모르겠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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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